마델맨이 이번 주말 스페인에서 개최한 빅맨 위켄드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우승했습니다. 마델맨은 2021년에만 4개의 프로쇼를 우승하였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프로, 케이오 스쿼드 프로, 로마니아 프로, 그리고 이번 주에 개최한 빅맨 위켄드입니다. 출전하고 있는 프로쇼마다 우승을 하고 있는 마델맨이지만 올림피아를 포함한 북미 대륙에 있는 그 어떠한 프로쇼도 뛴 적이 없습니다. 지난 토라하 프로쇼에서 아마드 아슈카나이를 상대로 아쉬운 2위를 기록한 올렉 선수가 빅맨 위켄드 212 프로전에서 우승을 하며 2022년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6까지 기록했던 올렉인데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퀄리피케이션을 받지 못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체형적으로 타고나 신미성을 갖춘 선수라 보긴 힘들지만 보디빌딩 스코어 시스템 기본에 충실한 선수로 컨디셔닝과 사이즈의 조합이 완벽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 일컬어졌던 등근육 역시 지난 시즌 데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렉의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는데 또 다른 공신이 있으니 바로 에인젤 카데론입니다. 에인젤 카데론 역시 올렉과 마찬가지로 빅맨 위켄드에 출전하였습니다. 212 보디빌딩이 아닌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말입니다. 에인젤은 지난 루마니아 프로 212 보디빌딩 우승은 물론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미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팀 동료인 올렉의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위해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한 에인젤 카데론은 2021년 하반기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만 22세의 바디빌더 아미르 선수와 대결 구도를 펼쳤습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과 경쟁하기에는 단신축에 속하는 에인젤 카데론이지만 212 보디빌딩 한계 체중 96kg을 간신히 맞추는 프레임 대비 거대한 선수입니다. 물론 숀 클라리다가 우승했던 리전 스포츠 패스트처럼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 중에 강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시합은 아니었지만 에인젤 카데론은 아미르를 상대로 우승합니다. 같은 날 브라질에서 개최한 머슬 콘테스트 브라질 클래식 피식 부문에선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5를 기록한 라몬 로차 선수와 2021년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브라질의 가브리엘 장카넬리 선수가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였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한 2명의 젊은 선수이지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순위를 받지 못했던 가브리엘 선수와 달리 라몬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5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에서 라몬이 우승하면서 라몬은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에 확정을 가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탑5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